건강한 발을 위해 당신이 내일 할 수 있는 8가지 건강한 발을 위해 당신이 내일 할 수 있는 8가지. 186국률하기 보습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건강한 발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많다.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발의 긴장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 몇 분 정도는 맨발로 걸어주는 것 역시 좋다. 당신의 발은 하루종일 본인의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당신이 상상하듯이 건강한 발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리와 함께 발은 당신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해주며 당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준다.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되게 그들을 잊고 지낸다. 만약 당신이 발을 방치한다면 극심한 건조, 귤류, 굳은 살 및 보기에 안 좋을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일부 신발의 재질이 불편하거나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발에 고통스러운 쓸림이나 물집이 생길지 모른다. 다행스럽게 발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을 만들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존재한다.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본인만의 위생 유틴에 넣을 수 있도록 건강한 발을 만들어주는 8가지 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메모하자. 1. 강화 운동을 하자. 운동을 할 때 아마 당신의 발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을 것이다. 근육은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 건망류 및 기타 불편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운동이 있다. 발가락을 움직이고 구부리기 발가락으로 연필 들어올리기 발바닥으로 수건 굴리기 밭바닥으로 테니스 봉 굴리기 발가락으로 걷기 쪼그린 채로 점프하기 발뒤꿈치를 들고 서있기 각질 제거 제품 사용하기 신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발에 있는 피부에도 과도한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줘야 한다. 당신의 발은 더 많은 먼지, 박테리아 및 기부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각질 제거 제품을 사용하면 각질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기 흔한 굳은 자리발가락과 뒤엄치에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황산 마그네슘으로 조격하기 황산 마그네슘과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조격은 피로한 발에 훌륭한 치료제이다. 이것은 근육이 완제 역할을 하고 또한 감염 및 곰팡이의 성장을 예방해준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조격을 하면 굳은 살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주고 각질을 벗겨내며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 보습크림 사용하기 급격한 눈도 변화. 특정 종류의 신발 및 먼지에 노출되는 것은 발의 pH에 영향을 미치며 피부를 갈라지고 자극을 줄 수 있다. 매일 보습크림을 사용해주는 거슴국심한 건조와 피부 손상을 예방해주는 간단한 방법이다. 당신의 피부의 탄력을 위해 필수 영양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포의 활동을 개선시켜 발바닥에 각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 전용 마사지를 즐기기 길고 지루한 근무 시간이 지나면 긴장과 고통을 완화시켜주는데 발마사지 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는 힘들다. 이 간단한 습관은 실행하기에 매우 쉬우며 최고의 습화 경험을 위해 진정 오일을 사용해도 된다. 매일 반발 마사지를 하면 당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피부가 상쾌해지며 건망류나 구등살이 나타날 위험성을 낮춰준다. 6. 발을 들어 올리기 당신이 같은 위치에서만은 시간을 보내면 앉아있던 서있던 간에 종종 발과 발목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불편함이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신은 한 번에 5분에서 10분 정도 발을 들어 올리기만 해주면 된다. 이것은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낮춰주며 좋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7. 동풍이 되는 신발 신기 때로는 가려진 신발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신발일지 몰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동풍이 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유익하다. 8. 왜냐하면 밀폐되고 축축한 환경이 박테리아와 귤류에서 식지가 되어 성가신 감염과 냄새나는 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몇 분 동안 맨발로 걷기 당신이 집에 도착하면 아마도 몇 분 동안 신발을 벗고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이 맨발로 걸으면 긴장을 낮춰주고 다리 근육을 활성화시켜 염과 통증을 예방해준다. 당신의 발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주의되는가? 이러한 권장 사항들을 시도해보면 당신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